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의 그랜드스타렉스입니다 이 차량 2017년 최초 등록된 2018년형 약 2만 5천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성능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단순 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누유 상태도 전부 양호 판정받은 깨끗한 차인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8mm 신품급 기준으로 이 차량 7.4mm 나오네요 90% 이상의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만 없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앞바퀴도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앞바퀴는 7.8mm 정도 나오네요 앞바퀴도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만 없는 모습 양쪽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바퀴 안쪽으로 보시면 볼 조인트들 6.5mm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반대쪽도 역시 로아움과 타이로드 핸드, 펄테링크까지 말끔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엔진 홀펜 쪽 보시면 누유 흔적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미션 쪽도 보셨을 때 미션 홀펜 포함해서 누유 흔적 하나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됩니다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 코팅도 잘 돼 있고 부식 없이 말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안쪽으로 머플러 터진 부분 없습니다 그리고 뒷바퀴 쪽도 향가 장치 유격이 털 없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셨습니다 이어서 엔진 홈 보겠습니다 엔진 홈 보시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 홈 상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14%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차량 약 700km 주행하신 뒤에 엔진 홈 교체 받으시면 되겠고요 왼편으로 보시면 스티어링 1호일 적정량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냉각수 보이는데요 냉각수는 육안으로 봤을 때 약간 적은 양 채워져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보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레이크 오일은 뚜껑 열어서 보시면 깨끗하게 거의 가득 채워져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홈 굉장히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고요 냉각수만 한 번 더 보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쭉 나가고 있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 있는 것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25,377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경고 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옵션 보시면 정면에 룸밀러 뒤쪽으로 블랙박스 2채널로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보시면 굉장히 깔끔한데요 앞쪽 대시보드부터 보셨을 때 손상 오염 전혀 없이 말끔한 상태에 확인되고 있고요 센터페시아 버튼들도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기어봉도 중소한 상태에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핸들도 굉장히 말끔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습니다 시트도 보셨을 때 사용감 많지 않고요 찢어지거나 손상된 부분 없이 깨끗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뒷좌석 포함해서 자세한 실내 모습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외관입니다. 먼저 정면에 보닛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음집 없이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헤드라이트도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 범퍼와 그릴 부분도 큰 파손 없이 전반적으로 준수한 상태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까지도 말끔하네요. 그리고 휠 상태 보시면 휠 컨디션도 양호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프론트 핸더 역시 큰음집 없이 매끈한 모습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파손 없이 말끔하고요. 도어 쪽 문콕 자국이나 큰 스크래치 없이 준수한 상태의 리어 핸더까지 이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 오셔서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범퍼와 트렁크 쪽도 전반적으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 오셔서 리어 핸더 보시면 리어 핸더 부분 약간의 상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말끔하고요. 도어 쪽도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상처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이드미러와 프론트 핸더까지도 말끔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의 그랜드스타렉스 쭉 살펴보셨습니다. 이 차량 하부부터 일관까지 전반적으로 깨끗한 컨디션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주 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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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